안녕하십니까? 그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세계제일교회 김현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재물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시고 우리도 재물을 받아 봅시다 잠원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예호와를 경애함에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을 못 받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지옥도 보낼 수 있는 두려운 분이신 것을 알고 경애함으로 믿으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재물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부자가 되어서 세계에서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면 은행들이 휘청휘청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애함으로 잘 믿어서 재물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31장 1절에는 야곱이 들은 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문 8장 21절에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많은 재물을 주셔서 곳간에 채우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미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저에게 맹세하신 원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꼭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문 8장 18절의 말씀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다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도 부지런하면 풍부함을 얻을 수 있지만 빨리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조급하게 투자하다가 잘못되어서 궁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믿고 부자되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성경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